며칠 전에 사무실 오픈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드디어 이렇게 도대가 됐구요 그리고 이런 자리와 지금 컴퓨터 장비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블루 스크린을 활용해 가지고 다양한 효과들을 내려고 합니다 예를들면 이런 효과가 되겠죠 공룡이 보이시나요? 공룡이 끼어나면 저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또 계속 한번 꾸려나가 볼까 합니다 한번 또 제 사무실 오픈한 모습이었으니까요 또 많이 응원해 주시구요 또 계속 발전해 가겠습니다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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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!